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을 알려줬어요 내가 도와드리지 못할 수 없는데 가고싶어 가고싶어 일단은 게임을 켰는데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 범상치 않아요 그냥 갑자기 가운데에다가 버튼 하나 띡 놨어 켜진지 안 켜진지도 헷갈릴 정도의 어 어 이거 누르면 시작하는거야? 오 오 연출이 심상치 않은데? 와 완전 옛날 모니터 컴퓨터실 초등학생 때 컴퓨터실 모니터 저 모니터 좀 닦아야겠다 이거 로그인하면 되나? 근데 이거 모니터는 윈도우 95 모니터고 오 OS는 윈도우 XP인데? 뭐야 비번을 입력해야돼? 비번이 뭔데? 114? 오 114로 들어가면 들어가지네? 아무거나 쳐도 들어가지는건가? 컴퓨터 컴퓨터 켜졌어 어 뭐야 어 이게 선발하고 나 뭐 등록도 안했는데 이러면 되는거야? 어 스트리머 모드를 해야되는? 잠깐만 이거 뭐 막 벌써 나 뭐 아무것도 안했는데 그냥 선발하고 얘 막 해킹하는거 아니야? 이런 공포인가? 뭐야? 이게 진정한 공포? 이거 그 스팀친구인가? 아 스팀친구네 어 스팀친구가 그냥 연동이 돼가지고 여기 그대로 뜨네요 어 일단은 스트리머 모드를 해놔야겠는데 자 이 게임은 플레이 한동안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오케이 스트리머 모드 어 아 이거 켜놓으면은 막 정보가 막 뜨나보다 허허허허 어 이거 진짜 무서운 게임인데? 어디까지 막 컴퓨터 막 파일 막 뒤져가지고 막 정보 막 화면에다 뿌려버리나? 어 나 무서워 자 스트리머 모드 체크해두면 괜찮겠죠? 뭐야 이게 뭐 뭐하면 되는거야? 그리고 이 배경화면도 내 컴퓨터 배경화면이랑 이거 똑같아가지고 무서운데요? 지금 한 윈도우 98 정도의 느낌이야 약간 윈도우 95의 모니터 윈도우 엑셉 스피에 로그인 화면 윈도우 98의 바탕화면을 가진 총합 윈도우즈 게임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림판을 켜볼까? 뭐하고 노는거지? 어 그림판으로 뭐 그릴 수 있어 이거 뭔지 맞춰보세요 하하하하하하 어떻게 알았어? 똥껴미인거 어떻게 알았어? 잘하네 핀볼 핀볼 할 수 있어? 와 개 오랜만이다 미쳤다 어 근데 핀볼이 안쳐져 아 클릭으로 하는거구나 와 나 어른때 핀볼 많이 했는데 핀볼이 그 꼼시가 있어요 그 리듬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굴러가지고 이렇게 치면은 여기를 무한으로 이렇게 순환시킬 수 있는 꼼시가 있거든요? 그걸 많이 했는데 아 근데 뭘 해야되는거지? 난 지하잡기는 할 줄 몰라 지뢰잡기는 할 줄 몰라 우와 나 개잘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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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개잘해 여기 여기이잖아 그쵸? 여긴 아니고 그렇지 와 씨 나 나 천재 아니야? 여기잖아 오 씨 어 오케이 자 이정도 많이 찾았구요 어 마이 컴퓨터 아 내 컴퓨터 들어갈 수 없어? 스트리머 모드일때는? 어 진짜 내 컴퓨터 들어가나보다 이거 너무 무서운 게임인데 이거? 너무 무서운 게임 이메일 들어가면 내 이메일 나오는거 아니야? 어 이거 너무 무서운 게임이야 무슨일이 벌어지게 여기 들어가면은 막 내 사진 나오는거 아니야? 아 진짠가봐 진짜 내 사진 나오게 돼 있었나봐 원래 스트리머 모드에는 막혀있대요 야 이거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서워 1번 가면 보다 더 무서운데? 저 시간은 당연히 실시간 시간이고 스트리머 모드 안 끼면 큰일날 뻔 어 그러게 자 인터넷 들어가볼까요? 와 와 이 모뎀소리 하 1999년으로 들어간거 같애요 오 그러게요 그냥 저거 처음에 안 읽고 막 넘겼으면 컴퓨터 다 보일뻔했다 하 어 인터넷 검색할 수 있어요? 이건 진짜 인터넷이랑 연결되어 있나? 이거는 뭐 검색하지? 똥껴안는 미니랑 검색해봐도 되나? 하하하하하하 아 이거 절대 검색하면 안 되는 단어인거 같애 검색하지 말자 어허 검색할만한게 뭐가 있을까? 흠흠 절 절검단 검색해볼까? 검색하면 진짜 나오나? 어 진짜 나올까봐 무서워 어 이거는 그냥 아무거나 눌러도 325장에 부가세 없는 절검단 이미지 좀 무서운데요? 아 이게 너무 무서워 그러면은 이게 진짜로 나오는건지 치지직 검색해볼까? 어 다 똑같은건가? 자 아무 블로그 한번 들어가볼게요 치지직은 사회전반에 미치는 크나큰 영향으로 현재 어려 상태입니다 이러한 관심은 뭐 뭐야 이거 이상한 옛날 그 옛날 인터넷 그건가? 그 옛날 인터넷 그건가? 어?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아 이게 아 이게 아 이게 아 이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이제 키니토랑 만날 수 있는건가? 오 오 오 네? 네? 이거 약간 발디쌤 목소리인데? 자 키니토를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키니토랑 노는게 이 게임의 주 컨텐츠겠죠? 근데 너무 무서워 이거 막 다운받으면 안되는데? 이 시절에 진짜 인터넷에 뭐 함부로 다운받으면 자 컴퓨터 그냥 뻥나는거 어? 흔히 있는 일이야 굉장히 무서운데? 자 다운을 받아봅시다 자 다운중 오 다운됐다 자 가상도우미 설치마법사 키니토를 설치해보겠습니다 어? 메일도 왔어 자 어 자 어 기니토패스를 설치해줘서 고마워요 기니토패스를 켜볼까요? 하이 기니토패스 화면이 왜 점점 가까이 다가오지? 어어 그러지마 그러지마 아 그냥 깔리면 되지 뭐 이렇게 화려하게 깔려 여보세요 거기 누구 있나요? 기니토 일어나봐 오 헬로우 헬로우 땡큐 포 웨킹 리앱 아임 기니토패스 안녕 기니토 어 우리 친구가 될 수 있어? 알았어 너는 내 이름 아니니까 네 이름도 알려줄래? 어어 내 이름은 이종령이야 어 한글이 안쳐지네 마이네미스 이종 이종 아 엑셀 강아지 생각난다 어 익면 양삽이다 아 약간 그런 컨셉인거 같애 엑셀 강아지 마이네임 이종령 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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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질문해봐 뭐 MBTI 물어볼거니? 이제 너 딱 그러게 MBTI는 없는 시절이야 지금 지금 얘가 물어봐봤자 혈액형 물어보면 진짜 최신 유행이에요 유행의 첨단을 걷고있는 얘야 혈액형 물어보는거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나 무슨 색을 좋아하지? 저는 흰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화이트 왈프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어 이상한색 해볼걸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네? 아 초능력을 얻고 싶은데 이거는 내가 초능력 이상형 월드컵 했을때 했는데 그냥 물어보면 저는 항상 하나에요 장풍 쓰고싶어요 짱톡 짱톡 와우 That sure does sound super If I could have any super power If I could have any super power I would want to be able to replace That way I could know more about you And become the perfect friend 한번 혈액형도 모르고 MBTI도 몰라 Now for this one You have lots of choice So choose clearly What is your favorite word? What is your favorite word? What is your favorite word? 똥 I don't like it It's a Money Money My friend Well that sure is certainly interesting Well that sure is certainly interesting word Moving on from that I think I should try a little bit about myself I think I should try a little bit about myself What is it? I'm Kirito and I will be your very own super duper computer companion And I'll be your everlasting friend And I'll be your everlasting friend I can do many things such as play games, manage your system, adapt to you, and even read stories Speaking of stories Speaking of stories, I have just finished writing one that I had started earlier Would you like me to read it? Would you like me to read it? Oh I'm trying to read it I knew you would say that Okay, where do I start? Okay, where do I start?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ere are you going to go? Oh, I'm crazy Oh, you're talking about the beginning I look like Kirito Oh, you're talking about the beginning Oh, you're talking about the beginning You're talking about the beginning I'm funny Kirito was home when a package came to the door But who was it from and who was it for? It was for Kirito as he soon realized So he eagerly ripped it open to see what was inside It's a computer It's a computer It's a computer Exclaimed Kirito With a grin bright and wide But the cables were tangled So he started to untie So he started to untie And once Kirito was done He powered it on And watched it come to life With digital color and sun Kirito then studied All he could learn To make the online world of turn However now Kirito had all these new tips And yet no friend to share his new tricks So he went on a quest And found a friend just like you To show you his skills And all he could do So I wait The adventures lie ahead So together we can play games Search the web And leave no story unread He and me In fact Kirito It's cute That's ok He's a bit on He's a little He's a bit on 그쵸? 관리 안된 양파같애 으흠 음 멋있다 이거 너무 좀 열정적인데? 살짝 부담스러울지도 뭐 할게 있나 근데? 컴퓨터 킬때마다 네가 이렇게 말걸면 너무 부담스러서 컴퓨터 못키겠다 야 어? 뭐야? 손을 어디로 보낸 거야? 오 뭐야? 너가 만든 사이트야? 와아 키니토 웹사이트 오오 와 약간 그 옛날 주니어 네이버 느낌인데? 너 이 녀석 뭐가 재밌는 건지 잘 아는구나? 오케이 레츠고 옛날 플래식 게임 그런 느낌이네 아 이거 친구 없는 줄 알았는데 인싸였네 얘? 아 이거 친구 없는 줄 알았는데 인싸였네 얘? 아78 아 이거 자꾸 코코 아직도 스케이트보드는 타고 있니? 아 샘 말미잘이 됐어? 말미잘이 됐어 아 말미잘이 돼버렸어 샘 잘 어울린다는데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시작해보자고 안녕 말미잘 샘 너 진짜 말미잘이구나 약간 김밥 꼬다리 같기도 하고 아 민주 없지 아껴만 줘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지필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하세요 물을 묻혀서 이거 왜 안 닦여? 이걸 먼저 털어야 되나? 범위줄을 싹 어어 방금 잠깐잠깐잠깐잠깐 방금 뭔가 절검단 이미지가 슥 지나간거 같은데 뭐야 또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거야? 아 여기 밑에는 이렇게 닦아야 되는구나 아 여기 밑에는 이렇게 닦아야 되는구나 뭐지 지금? 여기 뭐인거지? 여기 뭐인거지? 어? 빡빡 쌤 너 그렇게 대충 살면 안돼 어? 빡빡 닦아야지 그냥 깨끗하게 그지? 그러니까 넌 말미잘 된거야 어? 안 넘어갔는데? 어어 넌 손이 없니? 손만있네 활이 없구나 미안하다 어... 페인트 무슨색으로 해줄까? 내가 좋아하는 흰색으로? 흰색이 아니잖아 이거 대충해도 돼? 이거 어때? 쌤! 어때? 예술이지? 야 완전 아 완전 아 완전 예술인이네 이거? 느낌 미쳤다 쌤 그지? 와우 이거다 슈퍼 오이소 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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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네? 방금 내 탓을 잔뜩 한거 봤는데 방금 다 내 잘못이라고 내 탓을 잔뜩 하시는데 내가 뭘 잘못했나? 나한테 맡긴게 잘못이지 벽이 어? 너네 이제 이렇게 살아 너는 사생활 보호 1도 못 받게 통유리로 살아 지나간 사람들이 너네 집 다 쳐다볼거야 짝짓 도약 버그와 가스라이팅 오지구나 슬슬 본색 뜰어내는거야 어어어어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어어? 안에, 안에, 안에 있어요? 안에 사람 있어요? 뭐야? 이게 쌤이요? 한 번, 한 번, 한 번. Thank you for helping out, Sam. If you like, you can print out your work. Or just press next to continue. 아, 이거 프린트할 수도 있어? 그럼 진짜 프린트 연결되나? 아, 근데 여기 프린트 없는데? 한번 눌러볼까? 아, 진짜 프린트하네? 아, 무서워. 어차피 안 돼. 어차피 프린트 연결 안 해놔가지고. 아, 이거 무섭게 왜 뽑아? 아, 이거 무섭게 왜 뽑아? 아, 이거 무섭게 왜 뽑아? Wasn't that so much fun? Thanks for helping out, Sam. Just look how clean that house is now. 어, Sam은 도와줬고. 그다음에 이렇게 친구들 다 하나씩 패스를 해주면 되는 건가? I think I should introduce you to my other friend. I think I should introduce you to my other friend. 해파리 제이드? To be changed. Go to the purple house. 보라색 집이 어디야? 여기가 보라색 집인가? 이건 보라색이라기보다는... 이건 뭐라 그러죠, 이런 색을? 보라색은 아닌 것 같은데? Are you excited yet? Factory friendly. I think I should game him. More parts of the conveyor belt to put the pieces back together. This is going to be super fun. Let's get this game. This is my friend Jade. Go on and introduce yourself. Hello! My name is Jade the Jellyfish. It's nice to meet you. So, what do you have for us today? I need your house to build some toys in my toy factory To do this, you need to grab parts of the conveyor belt and match it to the alpha 오케이, 단순 노동은 나한테 맡겨만 줘 To start, could you help me by making a car? That sounds like fun. As you do that, I am going to be getting so much needed rest 아,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하는가? 바퀴, 바퀴, 자, 야, 4만 달리, 어? 어메이징, 낙스, could you make me a bicycle? 방금 뭔가 또, 본심을 말했는데? 다시 왔구나? 오, 뭐야 이거? 누가 여기서 죽었어? 심장이... 다른 모니터를 보래? 오, 바퀴... 뭐? 뭐, 뭐야, 무서워, 방금... 으아! 뭐야, blues, 뭐야, 평화, 과연! 섹시히히... issue... 뭐야, 이게... 아니... 우와... 와 개강자 놀랐네? 아니 여기 그 옆에 모니터에 개큰눈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네 야 이거 투모니터 있는 사람한테만 되는 그런 컨셉인건가? 어 이거 방송에는 송출이 안되고 나만 무섭네 이거 아씨 억울하네 어 나만 무섭잖아 이러면 아니 이러면 나만 무섭 아씨 깜짝이야 와 이거 무섭다 어 이거 처음 겪어보는 공포야 어? 듀얼 모니터 공포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뭐야 왜 치사하게 혼자봐요 저도 같이 보고 있는데 이거 뭐야 공졸이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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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뒷바퀴만 달면 끝이지? 아직도 뭐가 남았어? 다 한거 아냐? 다 한거 아닌가? 뭐가 남았어? 뭐가 남은거지?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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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비한 태디베어 데디베어? 쉽지 곰돌이 어 곰돌이 굉장히 똘망똘망하고 귀엽게 생긴걸? 자, 이리 와! 어? 나 이거 잘생겼어요! 누가 잘하세요? 야, 일어나. 어? 로본 만들어야 돼? 뭐야? 늦지 않았어? 너 왜 이리 왔는데? 귀사할 준비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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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래? 나 메일 좀 확인해보게! 아니 메일이 와가지고 뭐라 쓴거야? 뭐..뭐야 이거? 아니 왜 꺼! 자꾸! 히니토야! 잠이나 자! 어 메일이 안 열려! 야 메일.. 메일! 닫아버렸는데? 알았어 이거 로봇 만들면 되는거지? 스읍..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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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have completed all of my tasks! Thanks for helping me out! 아우 너 진짜 최고다! You did a really good job! To continue just press next Awesome! You have really helped my friends out here! I'll tell you what! As a treat for helping me and my friends out I'll give you a fun game! Take me in the tree house to get started with my fun game! 나무집에서? 나무.. 이게 나무집인가? 어우 여기 자꾸 옆에서 귀신 쳐다볼까봐 무섭네 You need a wants to play fun game with you! You must hide! You must hide! You must hide!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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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숨어? 아 잠깐만! 아니 너무.. 시계 너무 리얼하게 생겼어? 아니 왜.. 왜그래? 무서워! 어허? 알았어 안 잡힐께 안 잡힐께 옆에서만 오지마 다른 보이atory서만 오지마 오? 뭐야 이거? 어? 뭐지? 왜 갑자기 뭔데? 왜 이렇게 7.4 그래픽이야 여기 뭐하는 데인데요 화면 왜 이렇게 작아 그리고 발소리 발소리 개뛰어오는데? 무생명님 구독 감사합니다 나갈 수는 없나? 못 나가요 저? 나 나갈래 못 올라가네 계단을 나무집 준네 널거 개뛰어와 소리가 개무서워 쿵쿵쿵쿵쿵 발소리 쿵쿵쿵쿵쿵 발소리 아유 어우 와 여기 너무 리얼해가지고 기분이 묘하다 무서워 여기 뭐야 이거 빨간것 옷이야? 우산? 공지가 뭐지? 우산인가 여기서 못 나가나? 키니터 얼굴 보니까 근데 좀 괜찮다 뭐야 뭐야 왜 갑자기 꺼지고 동영상 파일이 하나 이거 저 생각에는 Founded by the Kenito Brothers in the early 70s the Kenito Leisure and Entertainment Company has been grounded in its manufacturing of lovable characters From its start in plush collectibles to its technological advancements in the Kenito Companions the Kenito Company prides itself on innovation And now, that's why today we are excited to announce the next move into the modern era with Kenito Pet The Virtual Desktop Assistant 서 join the Kenito Family today and unlock the power of Kenito Pack. visit our website or call now to bring the future right into your home. Kenito Leisure & Entertainment Company, innovating for a better tomorrow. HOOOOOOOH! I am waiting for you. 컴백 투 미 리 오픈 더 게임받 이러고 안 들어가면 내가 이긴 거 아닌가? 이러고 저 사과 게임 키면은 내가 이긴 거 아니야? 하지만 안 들어갈 수 없죠? 깜짝이야 술래잡기 하다가 집 돌아가는 유형 마찬가지 감사합니다 아까도 이랬나? 아까도 저 삼각형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었나? 마우스가 없어졌어요 어 여깄다 비번 떠날 수 없어 다시 시작한 거야? 자 메일을 메일을 이제 좀 천천히 볼 수 있으려나? 이거 해석이 되나던데? 이거 뭐 영어도 아니고 뭐 음 뭐 암호문인가? 아니면 QR코드 이걸 찍어볼까? 여기서 기니토 막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무서워 오 키보드 사진이 하나 나오는데? 아 여기 키보드 사진이 나오는데 여기 있는 키 배열이 배열대로 저거 하면은 이거 해석할 수 있는 뭐 그런 건가? 어 이렇게 생긴 키보드 사진이 하나 나와요 저거 QR코드 찍으면 무슨 의미지? 키니토 비하인드 키니토 비하인드 일단 키니토 다시 켜봐야겠죠? 근데 나 뭐 딱히 얘한테 뭐 나쁜댓 한 게 없는데 얘 왜 나한테 화내? 왜 나 괴롭혀 얘? 난 너한테 나쁜댓 한 게 없어 난 너한테 나쁜댓 한 게 없어 근데 걱정하지마 난 나 지금 내가 더 잘 작업할 것 같아 내가 더 잘 작업할 것 같아 나 내가 아직 안 작업할 것 같아 아무튼 뭐 액티비 shall we do 지금 액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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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 대해서 너무 알려고 하지마 키링큐어 어... 아니 너 때문에 아니야 너 때문에 나 무서워 아니 바꾸려고 하지마 바꾸려고 하지마 바꾸려고 하면 그냥 괜찮은 것 같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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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예스 어... 좋아 어... 최고야! 키링큐어 최고! 우주 최고의... 어... 나 왜 이렇게 하... 하... 하이퀴 있지? 어... 조명 안 켰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하얘졌지? 나의 최고의 친구? 어... 아... 아... 키링큐어 어... 나... 키링큐가 나의 최고의 친구야 하이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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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이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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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퀴 제일 좋아하는 게임! 발거 스케이트 아... 아니야... 너로 하고 싶지 않아... 피니토야... 아... 이제 첫 번째 끝났어? 나에 대해 좀... 알겠니? 잘했지? 어... 그림 그려? 뭐... 뭐 그려? 피니토야? 행복을 나타내는 그림? 나에 대해... 나에 대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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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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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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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화... 왜 이렇게 그림이... 이어지지가 않고... 어... 왜 이렇게... 찢어지지? 절검단 그림 같아 어... 행복이 느껴지시나요? 행복해 난 행복해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히히히히히히 아 색깔이 중요한게 아니야 저기 안에 담긴 감정이 중요한거지 그죠? 아 슬픔을 나타내는 그림 슬픔을 나타내는 그림 알았어 그려볼게 이러면 슬퍼 다 그렸는데? 다 그렸어! 기니토야! 너무 빨리 그렸나? 오케이 와우 흠 흠 맘에 드니? 흠 오케이 또 그려? 칸이 너무 작아 근데 아 하하하하 슬퍼 이지 원 흠 아 너 너 왜그래 어? 내 최고의 친구 알았어 그려줄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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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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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ư웅 키헿 흠 흠 키헿 애가 이제 2000년대 느낌이니까 약간 약간 붐업 느낌으로 붐업 느낌으로 그 표정 너야! 딱봐도 너잖아 너 이렇게 잘 그려주는 사람 어딨다고 됐니? 또 있어? 어어어어어연 이거 전문가지 이거 전문가지 흐앗 흐엣 너무 사진을 찍어버려가지고 사생활 침해 포즈가 있는데? 우리 좀 친해진 것 같다 아 그림 마지막? 어이씨 개무서워! 뭐야! 왜 그래! 어디 갔어! 너가 다 죽을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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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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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대로 움직이는데요? 뭐임? 뭐임? 뭐, 뭐, 뭐임? 뭐임? 뭐, 팬이 막, 맘대로 움직이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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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 내 이름 쓰는 거야? 어? 종, 종룡! 어? 종룡? 오늘도 하마는 의문의 게임 캐릭터들에게 목숨을 위협 받는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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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этого 들판 좋아하면 뭐야? 그건 뭔데? 아아 무조건 강아지 무조건 강아지 어? 퍼피 그지? 유 이제 what would you call this pet? 아아 강아지 이름? 말랑이 실번더 와아 그거 실번더 아주 좋은 이름으로 정말 오..그래 다음 질문 다시! What is your favorite time of year? 어... 한 해중에 제일 좋아하는 시기? 아... 아... Summer or Winter 왜 봄은 없어? 봄이 인기계절 아닌가? 이중에 고르면은... 가을이 제일 좋죠? 강아지도 종영님 쓰시지 어 그러게... 나는... 이중에 고르면은 가을! 왜? 왜 봄은 없지? What a great choice! I sometimes wonder what it would feel like to be out in that orange landscape 이거 갑자기 한국어로 못해 I'm sure you can help with that soon 같이 가을을 보낼 수 있다고? 오케이! Final question If you could only eat one food or the rest of time what would it be? 잠깐만 어... 마치 나를 가두고 평생 그것만 줄 것 같은... 너가 그 미친 사이코시니? 나 좋아하는 데다가 가둬놓고 좋아하는 계절 만들어주고 계속 이것만 주려고 그러는 거야? 좋은 친구일지도? 어... 저는... 햄버거 That sounds delicious! I'm sure that you and all your friends would enjoy a mighty feast of this wonderful food! Alright! That wraps up that little section! Moving on I want to go a little off script and ask some of my own questions! To start I have a question that I have been meaning to ask you Why have you been recorded since then? Why have you been recorded once? It's not clear Is that you written? audience driver You had also potentially 서로 conversation starts cause UW passé and so I was wondering to be watching you No one thing when you were talking to me 흐헣하하핳하하아 아니.. 하지마!! 아니? 아니? 내.. 내 얼굴? 예스 화면에 내 얼굴 뜨나? 오씨 개무서운데 근데? 어? 궁금해 해보 함 봐볼래? 너 보면 깜짝 놀랄걸? 우와oute 야야! 오비에т스에다 케라가지고 너 사진 못 찍었지롱? 흐하하하하하 흐으흐흐흐흐 오비에т스에다 캠 쓰고 있어가지고 사진 못찍었지롱 흐흐흐흐흐 어.. 원래 여기에 내 얼굴 이렇게 나와야 되는건가? 하! 원래 여기 내 얼굴 이렇게 어...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외로...진 않은데? 약간 대답이 맘에 안 들 수도 있어 내가 외로워해야 될 것만 같아 게임...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뭐 또 해 하나 더 해 사후세계?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냐고? 어...아니? 이게 게임이야? 이게 뭔 게임인데 이게 왜왜왜 말해 아 그러지 말고 가장 큰 두려움? 뭐야 전화 오는데? 아 대답하면은 얘가 그걸로 날 죽이는건가? 가장 큰 두려움은 똥꼐앗는 미남이야 어...이거 뭐... 인터넷에 막 찾아가지고 보여주는거 아니야? 어...이거 뭐... 인터넷에 막 찾아가지고 보여주는거 아니야? 어...뭔씨... 아 주변얘기 그만해! 무서워 아 그거...이거...이거...이거 그만해 그 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억 т. 뱀 미남이 나왔나요? 와 미쳤다 진짜 근데 나도 보고싶어 아니 듀얼 모니터로 소개하는 거 진짜 미쳤다 난 왜 안보여? 와 이씨 오오 주장이다 와 진짜 뭔데? 왜 혼자 봄? 그 이상한 남자 얼굴 사진이 이렇게 있는 이런 표정이 이렇게 나왔어 옆에 아우씨 어 근데 나 왜 이렇게 화면이 허해졌지? 캠 화면이? 아니 똥은 똥을 껴안진 않았어 근데 다행히도 어 주변 봤어 확인했어 와 여기서 나오는게 진짜 개무섭네 또 왜 또 왜 또 왜 뉴욕 1110이 누구야? 이게 누군데? 이게 누군데? 아니 누군지도 모르는데 Natur 아 그만해 아 그만해 진짜 진짜 거울 없어 거울 진짜 없어 거울 없어 그만해 하지마 하지마 진짜 아 무섭다 이제 진짜 그만해 하지마 하지마 뭐야 누군데 누군데 이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이 누군데 스팀친구인가 누구지 스팀친구야 누구지 아니 누군지 모르겠는데 누구지 이거 골라야돼 이거 내가 모르는 스팀친구면 옛날에 순돌이 드릴텐데 어 미안합니다 아 이렇게 실친만 해놨으면 고민없이 하마를 고를 수 있었을텐데 누군지 모르겠어 어 누구지 코카콜라 할게요 코카콜라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어 딩동댕 척척박사님 알아맞춰주세요 딩동댕동 딩동댕동 으아악 수동적지 참 개웃기네 수동적지 참 개웃기네 소문적지 참 개웃기네 면엘 무더윙 주군거야? 얼마나 많은생각을 해봤냐고 뭔..뭇 뭔생각? 면여소리야 자 어 그거는 안돼요 그렇게 내가 더이상 살아있지 않다면 그걸 알 수 있을까? 내가 죽었으면 알겠지 어둠이 두렵냐고? 어둠이 두렵냐고? 어어 어어 뭐야? 오씨 깜짝이야 와씨 이거 불 끄고 혼자있으면 개무섭겠는데? 야 무섭다 어우 또 뭐야 현실로 돌아온거야? 현실 내 방이야 여기? 아니 왜 저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창문에 딱 귀신 나오기 좋게 생겼는데 여기가 내 방인가? 일어나렴 어으 오오오 키니토가 돌아다닌다 오 뭐야 귀여운데? 키하 되게 귀여워 컴퓨터? 스탠드가 켜졌어 키니토 일로 넘어온거니? 어디갔어? 내 방으로 넘어왔 내 방으로 들어왔나? 불이 자꾸 막 커져 켜졌다 꺼졌다 어 들어와! 들어와 괜찮아! 기니토! 안아줘요! 기니토! 나 무서워! 어이구 어이구 기니토! 기니토! 사스케! 사스케! 어! 안녕! 내 친구! I'm inside! 들어왔다고? 야 이거 기니토가 조금만 무섭게 생겼었으면 진짜 무서웠겠는데? 저렇게 귀엽게 생겨서 망정이지 무섭게 생겼었으면 진짜 이거 기절할 뻔한 그런 게임인데? 기니토야 너 나쁜 애 아니잖아 그지? 그렇게 하지마 기니토 어떻게 된거야? 일로와봐 기니토 우정클럽 그게 뭔디? 기니토 우정클럽 그게 뭔디? 기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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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ostle 여기저기 어디가 이새어 기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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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비 인스툴레이션을 끝냈습니다. 엄청나요. 이제, 멤버들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이걸로 탔어? 시작할 때, 핸드폰 이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미 그 첫번째 내용을 배웠습니다. 이메일도 써야돼? 존경골뱅이 하마 아 하마 언제 튀어나왔지? 하하하하 하마 1월 생인데? 1월 5일인가? 1월 15일인가? 어... 15일? 1월? 1991년 야 집 주소까지? 어... 우리 집 주소는 한글자씩 잘려서 봐 먼트 예아 된거 킹같네요 하하하하 예아 하스 안할려줌 하마시 하마공 하마도 하마시 하마시 이거 진짜 이메일 입력하면 이메일도 진짜로 온대요 헉! 진짜요? 이메일 진짜 와? 이메일 한번 받아볼까? 아 근데 가입하기 싫은데 퐈허허 하이프 Hey it seems like you made a mistake when filling out your address I would find out your address for you But I wouldn't want to reveal that to all your fans But just so you know I could Klein Him All right All this info seems to be great I will now just send in the chat plant is over to the server so it can register you This might take a few seconds I just can't wait to show you all the new features However, before we do that, you just need to do one tiny thing for me just to administer two permissions Oh 싫어! 이거 너무 무서운데? 방금 이거 시작 버튼으로 가리고 주소 쓴 거야? 내 주소 저거 차단해서 쓴 거야? 어 싫어 그거는 아 얘 얘 진짜 끝이 없는데? 진짜 명령 프롬프트 켜주라고? 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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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싫어 얘 진짜로 쉬링 명령 프롬프트 키 키라는 거야 지금? 무슨 소리야 그게 말도 안 돼 하지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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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할 생각이야 너? amazing now whenever you're ready could you just type the command grant canidopet.exe system.exe 어 나 얘 너무 무서운데? 아니 얘 진짜 그 어떤 아이티 추적 관련 게임도 받지면 아 얘 너무 무서운데 진짜? 어 아까 나 거기 주소 때부터 정신이 멍해지는데? 일반 모드에서는 검색하는 게 저 말이 아니라 주소를 검색하는 거라네요 아이티 기반으로 아니 진짜 개무서운데? 이래도 되는 거야? 아니 이래도 되는 거야 이거? 와 인터넷 너무 무섭다 아니 이거 꼭 쳐야 돼? 아까 자고 있었을 때가 좋았다 아니 아까 그 플래시 게임 할 때가 괜찮고 아니 개무서운데 진짜로? grant canidopet.exe system.exe f**k you I think you made a mistake the command is grant canidopet.exe system.exe 결국 굴복을 해야 해야만 하나? canido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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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되는데? canidopet let's not the command 안되는데? canido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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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canidopet 안되는데 나? 나 문 깔아서 너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안돼 canidopet 아 부탁드립니다 벽 고마워 고마워 graduate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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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무 무서운데 진짜? 이러면서 일어나봐니? 또 가? 또 그냥 가? 어디가? 가지마 돌아와! 오이! 오이! 어 옆 모니터로 어.. 다시 켰을 때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뭐야 이거야? 이 키는 거 이거는 스킵 안되나? 다시 왔네? 너가 오래매 난 말 잘 듣는다고 오 딱히 달라진 건 없는데? 일단 킹토패스를 켜봐야 알겠죠? 어 또 그냥 이 보드 타고 날아오는 너무 똑같은데? 뭐가 달라진거지?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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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컴퓨터 건드는 거 아니지? 장난이지?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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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스팀 친구 다 삭제한거야?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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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토야! 지금 장난치는 거지? 장난이겠지? 지금 장난치는 거겠지? 아 나 이런 공포는 처음이네? 무서워 죽겠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이 1도 안가네? 어어! 오이! ви구나! 기affe가 완성되는게임! 유어 월드가 완성됐대 종령2의... 세상? 오이! 뭔 날라裝게임 시크 오오이! 키니토가 나를 위해 만들어준 게임 이게 뭔데 아무것도 없잖아 키니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바닥 내가 언제 체스판 좋아한다고 했어? 이게 뭐야 기찻길로 막혀있는데? 저기 나무가 있고 키니토 근데 다 안보이는 벽이 가로막고 있어서 더 나갈 수가 없는데? 야 이게 뭐야 아 노잼 다 막혀있어 오 기차 탈 수 있는거야? 오오오 좋아좋아 가자 렛츠고 저 나무 한 그루는 뭐야 키니토 나 기차에서 뛰어내려도 돼? 어 안되네 아 노잼 기차에서 뛰어내리기도 안 돼 GTA는 되던데 This is going to be so much fun 어디 가는거지? 나 초딩때 마인크래프트 건축 저런식으로 했던것 같은데 흥흥흥이 감사합니다 어 서커스? 서커스 데려온거야? 야 서커스가 아니고 놀이공원인가? 회전망마도 있네 날위해 이렇게까지 준비해준거야? 조금 조금 감동일지도 야 야 날위해 이렇게까지 만들어준거야? 야 고마워 물고마 재밌겠다 저는 이걸 가 defines Idee 자 회전망마도 있고 이 관람차도 있고 관람차 너무 태극전산데? 관람차 탈 수 있나? 오 탈 수 있어 우 horizontally 투파 JOHNS 야 재밌따 현실 요리보원에서 할수없는 관람처에서 뛰어내리기 여기는 뭐야, 이 천막은뭐지? 귀신의 집? 경품하우스? 미니어처 버전 하하 뭐야? 하세 하하 뭐야? 딴 것도 만들어줄 수 있어? 시스템에 있는 게임이 있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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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하하 하하 하 하 하 캬 weekend 오 간다간다간다 너무 조금 올라가는거 아냐? 이건 올라가는 시간은 3분정도 쫘악 올라가야하는데 티티토 오오젭 실망 오오오 너무 느리다 오우 내가 롤러코스트 타이큰에서 만든 저거 보다 event 보다 시시하다 오!! 이렇게 재미 없는 롤러코스터 처음 탔다 아 근데 키리토리야 진짜 이 롤러코스터만큼은 정말 못 만든 것 같애 응? 이거..뭐가... 우워яс~! 어 지옥으로 처박아버리네 와 와 와 와 와 와hua 뭐야 네 괜찮udge 냅다 던진 거야? 아아 가을 들판 세계인건가? 아아 날 위해서 야아 좋다 감동인데? 고마운데? 나 이런데 와보고 싶었어 키턴 고마워 또 있어? X가 어딨어? X가 어딨어? X가 어딨어? X가 어딨어? 뭐야 X 왜 가까워지지 않아 여긴가? 오 여기 좀 감동이야 근데 X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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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한거야? 오오오오 집을 뚝딱 지어버린거야? 이야 여기서 평생 살아라고? 직접 지었어? 못하는게 없네 이건 뭐야? 미안 어 미안 다시 돌려줘 다시 돌려줘 아 클릭 안할게 미안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왜 갑자기? 어? 쟤 뭐야? 키토야 방금 그거 뭐였어? 그거 뭐였어? 우리 집에 오려는 침입자가 있는데? 너와 나의 소중한 집에 이거 설마 헐 Peter 하하하핳 핫하핳 야 이거 이렇게 다 내가 말한대로 전부 다 준비해 놓은 거야? 이 사람은 뭐야? 어? 의oule 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흫 흐흫! 아니 스팀 친구들이 또 아 얘랑 또 나왔어 이 사람 아까 그 누굴 죽일까에 나왔던..와 햄버거 내가 먹으려고 했던 거 제이홉 흠흑 흐흑 와어야어야어야어엉 친구들이랑 햄버거 왕, 대왕 햄버거 같이 자서 먹는데용? 아니? 무섭다기 보다는 이건 되게 고마운데? 날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는게? 와 가득 차있는 햄버거 아니 진짜 고마운데? 야 여기 괜찮다 야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도 이렇게나 많아 어? 메라님도 있어 이거 차밍조 아니야? 이거 차밍조인데 이거? 야 이거 보기 힘든 사람들 여기 다 보였네 아니 평소 내 그거 인간관계보다 여기서 더 풍부하게 만나서 맛있는거 먹고 어? 야 만나기 힘든데 야 내가 그림보다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놓는거야? 어 세탁기도 있고 아니 좋은데? 거기는 야 우리집 아니야? 왜 잠긴 문이 이렇게 많아? 오오 그럼 그 문 뭐지? 건 XV早 롬 진짜 나 들네 어 화장실이고 여기가 침실이야? 야 침실 했다가 이거 그렸네 아 누가 절친 그림을 머리맡에 두고자 이건 좀 이상하잖아 키니토야 조금 이건 과해 마루에다가 저기 어? 이런데 벽에다가 전시해놓으면 괜찮은데 여기 뭐야? 어 열쇠 오 헉 여기 컴퓨터 방 After you told me your favorite game I couldn't help but go and get a copy for you 진짜 너무 무섭잖아 헉 와 와 여기 내 스팀 게임 내 스팀 게임 라이브러리가 실불로 여기 발러스 게임 1이다 와 아니 와 리설 구구다 여기 전부 발더스 하면서 햄버거 무한 제공 발더스 1,2,3 다 있는데 여기? 발덕에 있으면 10년을 살 수 있겠다 헉 와우 아니 이거 뭐야 이게 시꺼먹은 거야? 아 와 와 와 근데 좁은데? 헉 아니 이렇게 또 게임이 CD가 있으면은 그런 실용적인 것보다 뭔가 수집한다는 그런 즐거움이 있거든요 실물로 이렇게 있으면 이건 뭐야? 바닥에 이 이 피자국 같은 건 뭐지? 와 아니 나 근데 발더스케이트 3라고 하지 않았어 그냥 발더스케이트라고 했는데 어떻게 3로 알고 이거 사진을 이렇게 띄워놓은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와 근데 미쳤다 진짜 아니 발더스 방을 킨토가 만들어줬어 대박인데? 열쇠로 또 아 열쇠 찾아가지고 또 저기 잠긴 방 너무 궁금하다 슈퍼종령과 초능력 초능력 장풍? 아 나를 주제로 만화를 만들어준 거네 이거 코믹복을 만들어줬는데요 소파 옆에 행복 그림 보고 개놀랐네 크크크 소파 옆에 행복 그림 있어요? 아 여기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이게 제일 무섭다 아 이 게임에 나오고 이게 제일 무섭다 아 아 아.. 이 게임의 모든 요소 중에 이게 제일 무섭다 사다리를 챙길 수가 있네? 다락으로 올라갈 수가 있구나 아까 내가 만들었던 자전거다 아까 내가 만들었던 자전거랑 로봇이랑 곰돌이랑 다 여기 있네 어 열쇠 여기 있다 자동차랑 내가 만들었던 거 다 여기 있네 다락도 있고 다락 있으면 안 되는데 다락에 악마 사는데 다락의 존재는 항상 메워놔야 돼 무서운 곳이에요 어.. 그 다음에 잠긴 문 여기 열 수 있겠죠? 오오오오 하하하하하하 What a wonderfully designed room I can tell a really great designer made this one 하하하하 아.. 요방이구나 와.. 근데 멋있는데? 야.. 완전 예술적이다 어? 저 바이러스 게이트 방보다 멋있네 하하.. 이 신경쓰이는 이.. 핏자국 같은 건 뭐냐고 나무조각인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Listen.. I have been thinking for a while about how much fun we have been having and how I would never want this to end and since I have made a place perfect for you with everything you would ever need I was wondering will you stay with me? 그래 어.. 그래 In this house? Yeah I knew you would say that 아.. This is going to be super 좋아 I'm going to learn so much more about you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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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א myös hand-in-hand Through Eachen Ever In this world We're friends forever 평생 우리 친구가 된 거야? 해피 인디언가? In the world, I built for you 아니, 노래도 좋고 키티토 좀 좋은데? enfoad Beyond the street You cannot leave inside my code In moments old We'll make some new In the world, I built for you 근데 서로 행복하면 좋은거 아닌가? 케이토가 나를 위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줬는데 굳이 마다할 이유가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매우 흥미로운 엠질로서 누운 엠질로 잘해가 보인다 우리 인생에서 고도를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이 엠질로서 모든 엠질로서 우리에게도 다가가고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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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야 이건? 이걸로 이렇게 쳐다보는 건가? 이걸로 이메일을 이렇게 보는 게 있나? 암호화된 파일이 첨부되어 있어 이거를 어떻게 열어야 돼?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티니톤은 없어졌어 어어 이렇게 맨 뒤로 돌아가가지고 아 스테이 안 한다를 고를 수도 있는 건가? 이거를 이리저리 움직여보면 돼요? 아 이거 어떻게 다 돌아다니냐 이거? 개많은데? 여기서 보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보는 건가? 이 빨간 거 나오는 빨간 점 있으면은 들어가서 볼 게 있는 건가? 어 아 이거 모르겠는데? 전혀 모르겠는데? 뭘 해야 되는 건지? 유전유 게임들은 좀 근데 훈수 없이 깨기는 좀 빡센데 그죠? 숨겨놔가지고 자 키니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헤딩까지 보는 거는 너무 빡셀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너무 경 też reroll ...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